자 3장의 내용은 좀 쉽죠 자 이제 3장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33페이지 u와 리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와 리두에 대한 것들은 여기 지금 툴바에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는 u 언두의 약자긴 한데 언두는 또 다른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u 라는 것이 있고 다음에 이렇게 하면 다시 되돌리는 리두 다시 하는 리두가 있습니다 리두 명령은 언제나 언제나 언두 다음에만 언두나 u 다음에만 할 수가 있어요 뜬금없이 리두를 여러분들이 작도 하다가 리두를 할 순 없습니다 언두나 리두 명령이 취소된 다음에 리두를 하셔야 되요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 명령 옆에 보시면 여기 플라이아웃 버튼이 있죠 요 플라이아웃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까지 입력한 명령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단계까지 취소할지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플라이아웃 버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작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컨트롤 n 눌러서 새 도면 열기 하구요 자 그리도 필요 없으니까 놓고 리미츠 아 자 습관적으로 주문 한번 해 주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책 32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처럼 제가 그 한번 라인과 써클을 써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자 이제 라인 해줬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까지 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동그라미 5번 까지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써클 이렇게 써클을 그려 줬습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동그라미 6번 까지 왔는데 제가 이 상태에서 유 를 넣어 줍니다 유 명령을 넣어 줬어요 언두가 아니라 유입니다 이렇게 어떠니 가장 최근에 그린 써클 명령이 취소가 됐어요 여기서 또 리드 언두 해볼까요 아 유 해볼까요 자 유 해서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라인이 이렇게 사라졌어요 자 여기서 리드 명령을 쳐 주면 리드 명령을 쳐 주면 라인 사라진 게 복구가 되죠 근데 여기서 또 리드 명령을 쳐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리드 명령이 안 되게 됩니다 어떤 명 어떻게 메시지가 나오냐면 리드는 어 반드시 유 나 언두 다음에 직접 따라와야 된다 즉각 따라와야 된다 라고 나옵니다 지금 제가 자 그림 보시면서 유 명령 두 번 해주고 리드를 한번 했는데 리드가 또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최근에 해준 마지막 명령은 리드 에요 리드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유 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리드 명령은 유 나 언두 다음에만 따라와야 된다 그런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써클 다시 그려서 다시 6번 상태로 회기 시켜 놓을게요 돌려 놨습니다 프라이 아웃 버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제가 마우스로 드래그 하지 않아도 이렇게 플라이어 버튼에서 가장 최근에 쓴 명령 써클 그 다음에 라인 그 다음에 줌 어디까지 언두 할 건지 쭉 드래그가 돼요 왜 드래그가 되느냐 이것만 언두 할 순 없죠 바로 이걸 여기까지 언두 한다는 건 이 전 단계도 다 언두 한단 뜻으로 이렇게 드래그가 됩니다 이런 것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언두라는 명령을 한번 쳐 볼까요 흔히 말하는 언두 언두를 쳤더니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나와서 한 단계만 언두 할 거냐 아니면은 언두 할 단계 수를 입력해라 우리 그래서 책에 있는 것처럼 32페이지 여기서 언두 다음에 제가 이 옵션을 썼죠 이 꺽쇠가 다음 옵션을 뜻합니다 그래서 2번 딱 이렇게 입력해 줬더니 라인과 써클이 다 사라졌어요 여기서 리드하면 어떻게 되죠 예 바로 그 화살표처럼 6번 상태로 한번에 돌아오게 돼요 예 아시겠죠 지금 언두 한 명령은 두 단계 언두기 때문에 이걸 리드 하게 되면 다시 두 단계가 리드 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